프로판 88페이지 보세요. 88페이지 그림 바로 위에 줄 보시면 겨울에는 100%의 부탄을 사용하지 않고 부탄 70에 프로판 30을 합류해서 쓴다. 그러면 일반 평상시 때는 어떻게 하느냐. 거의 부탄이나 프로판을 거의 반반 정도 넣습니다. 반반 정도 넣다가 겨울철 되면 뭐의 양을 늘린다? 부탄을 줄이고 프로판을 더 늘린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온도에 따라서 어떻게 합류량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온도를 측정해서 부탄과 프로판의 합류량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전자제어 이슈가 인식할 수 있다고요. 뭐를 가스의 온도를 측정해서. 그래서 가스의 온도와 압력을 측정해서 연료량을 공기량과 맞춰서 제어할 수 있게끔 하는 제어. 그게 뭐다? LPI 엔진입니다. LPI 엔진.